보시다시피 오늘은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여의도연구소겠죠. 여의도연구원의 내부자료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야단법석을 떤 모양입니다. 국힘당이 현재 기준으로 2024년 총선에서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선거구가 49개 가운데 6개밖에 안 된다. 그 이야기는 43대6의 그런 스코어가 나올 것이다. 그런 내용인 거죠. 그러니까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조금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시작을 이제 여러분들 간단한 이야기로. 참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인생살이든 아니면 투자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의사결정이든 간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끼우고 나면 이제 일이든 투자든 간에 일단 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털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죠. 이제 처음에 털을 잡는 것이 바로 첫 단추를 끼운다라는 부분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단추를 참 잘 끼워야 되는 거죠. 그 첫 단추를 지나치게 선급하게 혹은 또 오판을 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 끼우게 되면 줄줄이 이제 첫 단추와 연결되어 가지고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나라 일회인께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노조위원장을 지내셨던 한승천 씨한테 이제 인수위원회가 한참 가동되기 직전이죠. 몇 명의 변호사하고 이런 분들이 직접 이제 찾아온 모양입니다. 한 번 두 번 정도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찾아와서 이제 선거 부정 문제 전무 해결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승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상세히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어떤 사람을 파견해야 현재인지의 선거 부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. 그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선거 부정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. 윤 정부가 이제 끝나고 퇴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분위기를 누가 반전시켰는지 그렇게 해서 왜 선거 문제를 다 덮기로 결정했는지 그 당사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안 밝혀지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원회 초창기에 그런 노력들이 이제 무산되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제쳐두는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뭐 윤시민이 뭐 디시민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나경원 씨를 꿇어 앉힌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윤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문제가 되겠죠. 그리고 누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가 다 나올 것이고 진짜 윤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윤심을 그냥 등에 업고 그냥 나경원 씨를 그냥 꿇어 앉힌 건지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첫 단추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첫 단추를 잘못 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줄두리 사탕이란 그런 비유처럼 그 다음 일이 계속 이제 꼬이는 거죠. 윤 정부가 이제 한 1년 6개월 조금 넘었는데 풀리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풀리는 게 없고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는 초창기에 이제 선거 문제를 그냥 덮기로 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선거들이 다 이제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다음에 총선 대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당시로서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아 그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부분들이 다 어그러지고 말았구나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참 초창기에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인생살이든 나라일을 맡은 사람이든 간에 원칙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윤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여섯석 여섯석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섯석도 제야 전문가가 한 추정치를 보면 여섯석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이 국한돼 가지고 비용하고 편익을 다 누리겠지만 나라 전체의 이제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